경제정책 제안,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장기적이고 복잡한 이슈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계부채의 많은 원인은 금융상식 부족에서 기인하므로 정부와 금융기관은 개인이 적절한 돈 관리와 저축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이자율 정책을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이자율 정책을 통해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가계부채 완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 적절한 사회복지 제도가 필요합니다. 보육, 주거, 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를 강화하여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채무상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개인들을 위해 채무제조정, 이자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다각화 및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가계의 금융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복잡하고 개인과 정부, 금융기관의 노력이 결합되어야 해결될 수 있으므로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